두 번째 구단은 기아입니다. 윤석민 선수 아세요? 기아의 윤석민 선수. 얼굴처럼 부풀다. 취소돼서 어떻게? 저 오늘 시구인데? 취소인데? 저 오늘 시구라고요. 미운다고요. 우탄세를 보냐? 우와, 이거. 우와, 이거. 오늘 애는 최고의 진기록 구단은?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한 팀 있어요? 저희 NC 11년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7번을 저희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. 저희는 준우승을 총 3번을 승났습니다. 와, 여기 한 번도 더 많이 했네, 준우승을. 그래도 준우승 반지 3개 기록 안 됐어. 그래도 윤 선수는 반지를 못 받아도 마지막에 연봉? 시원없어요, 시원하면 안 돼요. 아니, 뭐 돈 찍을 거야, 왜 말을. 나 그거 하여, 돈 받아요. 근데 롯데 이야기 할 게 없네. 지금 배우 형님 조용하셔서 너무 좋아. 선배님의 기록 뭐였어, 진기록? 난 지금 살아있는 게 기록. 선배님의 기록. 선배님의 기록. 선배님의 기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